테나시아 노규민 기자가 영화 관련 이슈와 그 안에 숨겨진 1미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합니다. 노규민의 신혜락 얼마 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한예슬의 남자친구는 딱 비스티보이즈다 라고 말에 파장이 일었습니다. 가세현은 한예슬의 남자친구와 영화 비스티보이즈에서 그렸던 호스트, 일명 선수라고 주장했죠. 한예슬은 소설이라고 반박했고 한예슬과 그의 남자친구 관련 논란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머가 꼬리에 꼬리를 물자 한예슬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 남자친구는 비스티보이즈가 아니다. 호스트바의 호스트도 아니다. 라며 허위사실, 악플로 인해 창창한 한 남자의 앞날을 짓밟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른바 한예슬 논란이 불거진 이후 호스트바와 더불어 영화 비스티보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호스트바는 선수라고 불리는 남성들이 여성 고객을 술로 접대하는 곳으로 달란주염에 속하며 호스트바 내지는 호빠라고 부릅니다. 영화 비스티보이즈는 호스트바의 세계를 그린 작품으로 소설 나는 템프로였다를 원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 범죄와의 전쟁, 군도, 공작 등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하정우, 윤계상, 마동석, 윤진서 등이 열연했죠. 청담동 넘버원 호스트 승우와 오직 한순간만을 즐기며 살아가는 호스트바의 리더 재현. 두 사람은 화려한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여성 고객들을 접대하며 스타일리시한 삶을 유지합니다. 여성 고객에게 초이스되기 위해 외모, 스타일, 체력관리 등 자신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고 고급 수입차를 타고 청담대로를 질주하죠. 그러던 중 승우는 자신과는 또 다른 면을 지닌 여성 접대부 지원에게 끌리게 되고 승우의 누나 한결과 동거하던 재현은 새로운 공사상들을 만나게 되면서 반복되던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전직 호스트 출신의 자전적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2008년 개봉한 만큼 작품 안에서 그려지는 호스트바의 모습이 최근 가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현직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의 증언입니다. 영화의 초반부 윤진서를 비롯한 여성 접대부들이 놀러온 룸에 남성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마담 하정우는 선수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시키고 4명의 남자들은 성을 생략한 채 자신의 이름을 툭툭 던지죠. 2번 소개할게요. 웃긴 놈을 원하면 1번 웃긴 놈 1번 2번은 이게 좀 커요. 그래서 좀 흉해. 흉해서 슬퍼. 3번은 우리 영화배우 스타일, 헐리우 스타일, 올란더 블룸 근데 좀 태국식, 사천식, 광동식 약간 그런 feel 중국계 올란더 블룸은 3번 4번은 그냥 뭐 미친놈. 그냥 미친놈 스타일 이처럼 한 명 한 명 선수들의 특징을 소개해줍니다. 그러나 윤진서를 형은 결국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고 난감한 하정우는 다른 조에 있는 에이스 윤계상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당연히 윤계상은 단번에 초이스를 받게 되죠. 초반부 이 장면에서는 다른 것보다 하정우의 실감나는 연기에 실소가 터지는데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실제 선수 출신에 따르면 비스티브이즈가 개봉했던 당시만 해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던 것이 맞지만 최근에는 1조 1, 2, 3번, 2조 1, 2, 3번 이런 식으로 빠르게 보여주고 선택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꼬미남 같은 얼굴보다는 훈훈하고 매력있는 윤계상 같은 얼굴이 잘 먹힌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계상은 에이스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방 저방을 옮겨다녀야 했죠. 그러다 딱 걸리게 되고 윤계상이 왔다 갔다 하던 곳에 서로 다른 여성끼리 머리채를 쥐어뜯고 싸우고 난장판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실제로도 이런 상황 때문에 싸움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네요. 또한 영화에선 하정우와 윤계상이 호텔방을 잡고 여성 두 명과 술파티를 벌입니다. 게임도에 가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던 여성은 하정우와 윤계상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해주는데 두 사람에게 부담감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 듯 받아서 아무렇지 않게 옷을 갈아입죠. 실제 선수 출신은 절해야 된다. 선물 받으면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한다. 영화가 디테일을 굉장히 잘 살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 키 내놔. 화가 단단히 난 여자가 하정우에게 던진 대사입니다. 하정우는 욕 한마디를 내뱉고 키를 던진 후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여성 고객들과 깊은 연인으로 발전하는 선수도 있고 받을 것 다 받아먹고 은근슬쩍 버리는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선수에 빠진 여성들은 고가의 옷, 시계 등은 물론 차도 선물로 준다고 하네요. 물론 영화처럼 마지막 순간에 웬만하면 차는 빼앗아간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거북스러운 장면이지만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하정우가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선수도 이 장면에서는 혀를 찼습니다. 하정우는 너무 악질이다. 악질 중에 끝판왕이다. 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제비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세현은 한이슬 남자친구를 제비라고 칭했습니다. 한국 호스트바의 시작은 캬바레였습니다. 일명 춤제비로 불리는 댄스 강사들이 여성들과 춤을 추고 술을 먹는 공간인 캬바레가 1990년대 초반 흥행했죠. 주 고객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훗날 멤버십 운영, 폐쇄적 운영 등이 성행하면서 그저 불법 영업이라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두고 여자 등쳐먹고 내빼는 제비라 불렀죠.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호스트바가 대중화됐다고 합니다. 선수는 몰라도 제비는 위험합니다. 비스티보이즈의 악질 중에 악질 하정우 같은 남자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을 수도 있는 영화 관련 여담을 들려드립니다. 노규민의 신혜락